굿모닝 뉴스송의 설동철 전도사입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다 보면 꼭 만나는 것들이 있죠. 색다른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갈림길을 만납니다. 여러 갈래로 갈린 길에 줄임말이 갈림길입니다. 또 미래의 향방이 판이하게 갈라지는 지점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혹시 여행 중에 이러한 갈림길과 마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뉴역 뉴역 해가 저물어가는 상황입니다. 곧 칠흑같은 어둠이 내립니다. 그때 하필 내비가 작동하지도 않는 곳에서 갈림길과 덜컥 마주하고 맙니다.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걱정과 초조함을 넘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갈림길에 직면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셨던 그분께서 검과 몽둥이를 든 무리에게 잡히시는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되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제자는 자신의 칼을 들었고 한 제자는 자신의 배에 혼잎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때로는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저희는 그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칼을 들었던 제자처럼 내 꿈과 미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 날선 칼을 휘두르고 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인 줄 우리가 듣고 알았으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또 배 혼잎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와 같이 갈림길을 앞에 두고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듣고 알았음에도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내 다른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만 그 길을 가신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손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배 없이 마주치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여전히 칼을 든 제자처럼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오늘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말씀입니다. 매일의 갈림길 앞에서 예수님만을 따라가자. 매일의 갈림길 앞에서 예수님만을 따라가자입니다. 목적지와 매우 흡사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면서 피곤치 않는 귀한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받아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저 또한 저희 모두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